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교수가 이렇게 집필한 일생 일대의 여러분들 한 건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아주 역작입니다. 여러분께서 책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도둑놈들 4권 그리고 5권 그리고 도둑놈들 1권부터 5권 이렇게 선거 부정을 해보한 책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 오늘 보시니까 한 분이 고소고발을 왜 안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딴 사람이 좀 고소고발하고 나는 여러분들 방송 전념하고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이런 방송을 준비하려면 대여섯 시간 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변호사 여러분들하고 함께 여러분들 이 문제 작성하고 그건 딴 사람이 좀 하고 검찰이 조사하면 검찰이 조사합니까 조사 안 하잖아요 검찰이 이런들 내가 고소고발하면 검찰이 나서서 조사하겠습니까 한 분이 그냥 그렇게 그냥 집요하게 그냥 고소고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기에 남이 다 해 주기를 바라면 그러면 뭐 국민은 뭐 합니까 네 어제 여러분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은 장관 중앙일보 이제 인터뷰를 여러분 소개해 드렸는데 장관이 인터뷰를 할 정도가 되면은 그거는 상당히 이제 계획을 갖고 메시지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강찬호 논술위원이 인터뷰를 참 잘 하셨는데 뭐 이분입니다 판사 출신이고 어제 이제 그냥 뭐 그냥 4.15 부정선거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강찬호 논술위원 입장에 대해서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그 부분만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런 이상민 장관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하나는 부정한 투표지가 양산될 우려고 하나는 이 투표지가 투표함에 투입돼 카운팅될 우려입니다 이것을 막을 방법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로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것을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규칙을 만들고 공직선거법 관리규칙입니다 관인이 미리 인쇄된 투표지를 교부해 왔습니다 규칙이 상위법을 어긴 셈이라 법대로 할 것을 제안했는데 선관위는 투표 시간이 길어지고 공무원 동원이 어렵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행정안전부 장관이 쩔쩔매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사전투표지를 그야말로 졸졸졸 따라다니는 전략입니다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은 투표지가 우체국의 선관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바꿔치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론상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는데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이상민 장관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2022년 또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완벽하게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했습니다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실물로 투입한 투표지 개수하고 발표한 개수가 딱 일치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분석에 의하면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일 양일 사이에 전산조작을 했습니다 전산조작 방법은 사전투표율 7.55%를 부풀려 가지고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실제 사전투표장을 찾은 사람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15%인데 22%대로 발표를 한 겁니다 7.55%를 부풀려 가지고 37,771표를 직접 쑤셔 넣은 겁니다 4박 5일 사이에 쑤셔 넣었기 때문에 2022년 또 6월 1일 강서구청장 선거하고 2022년 또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관내 사전투표자도가 현지하게 뛰지 않습니까 3만 표에서 7만 표로 그런데 2020년 4.15 총선은 전산조작을 했는데 실물로 된 위조투표를 몇 장 투입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조금 했을 수도 있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딱 맞출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는 감시의 눈초리도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역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을 그대로 법원의 증거 보존 명령에 따라서 제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발표한 것하고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실물투표지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물위조투표지 투입은 지금 이상민 장관은 관내 사전투표만 집중하는데 관내 사전투표는 아주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관내 사전투표는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4박 5일 사이에 관내 사전투표함에도 위조투표를 집어넣고 관내 사전투표함도 여러분들 우편투표도 투표함을 바꿔치기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경찰관이 쫄쫄쫄 따라다닌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서울법대를 나온 사람인데 고작 한다는 머리가 뭔가 하니까 경찰관이 왜 선관위를 쫄쫄쫄 따라다니냐 말을 해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 선관위가 뭔데 선관위가 공무원인데 공무원을 왜 경찰인 또 다른 공무원이 그걸 쫄쫄쫄쫄 따라다니냐 대한민국 선거의 가장 중심에는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 핵심인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조작하는 데 핵심은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졸졸졸 따라다닐 게 아니고 사전투표장에 몇 명이 왔는지를 실수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거를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뭐 이렇게 장관이라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고작 하는 이야기가 경찰관들이 선관위 직원들을 졸졸졸 따라다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전투표율을 아무도 알 수 없게끔 만들어놔가지고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서 그걸 쑤쑤 넣기 때문에 경찰관이 아니면 천명이 아니면 만명이 쫄졸졸 따라다니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내가 참 이렇게 웃었겠습니까 이게 참 행안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하기에 입 다물고 있는 대통령보다 100배 낫지만 경찰관이 선관위를 쫄졸졸 따라다닌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고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100명이 실제 사전투표용 했는데 150명으로 만드는 걸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그걸 막는 데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간단한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명단을 그냥 다 작성하게 만들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우서운지 정말 참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급을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건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표를 몇 표로 넣는 것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또 맞게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장 첫 번째 작업이 양일사의 사전투표 양일사의 전산조작으로 득표수를 조작하고 4박 5일 사이 표를 넣는 겁니다 그런데 표를 딱 맞게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조금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전산조작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전산조작을 전산조작은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 못하게끔 만들면 되는 겁니다 참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우스운 이야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대만 선관이 방문을 어떻게 했는지 그게 하나씩 나오네요 이거는 이제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가셨네요 어제 대만 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해서 대만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상시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타이중 선관위 방문은 여기가 타이중국이라는 뜻인 모양입니다 타이중국 YMCA 스티브 치우 총관사의 인천 YMCA에 대한 배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인천 YMCA하고 타이중 YMCA가 평소에 교분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한국에서 가신 분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대만 중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자들이 나오셔서 설명하고 그렇게 했는 모양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권효용 변호사님이 아마 인천에서 활동하니까 큰 역할을 하셨겠네요 타이완은 1977년 선거에서 기망이 있어 조작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화난 군중들이 투표한 보관소인 경찰서를 불태웠습니다 그 결과 총통선거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민증당 총리가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좀 더 상세하게 좀 봤으면 좋겠네요 타이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거를 공정한 제도를 확립하게 됐는지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쨌든 이번에 한국에서 선거 공정성 문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어떤 계기로 타이중 선관위를 방문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어제 김미영 보요연 원장께서 대만 타이중 선거관리위원회는 300만 도시 선관위 상임직은 18명입니다 선거 후에 2만 5천 명이 모두 흩어집니다 일반 공무원과 교사들 한국의 괴물 선관이 반드시 해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정치 종교 문화 모든 부분들을 방론하고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죠 중앙집중화가 되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김미영 원장 페이스북을 보니까 대만은 수개표 하는데 시간은 얼마 걸립니까 이렇게 아마 한국에서 가신 분들이 물었던 모양입니다 약 2시간 걸립니다 공무원 교사 경찰 1년 투표소에서 한 장 한 장 보여주면서 바로 바로 개표에서 발을 정자로 표시합니다 결과 올리면 됩니다 투표소 현황포 공개되면 속일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반장선거나 여러분들 대통령선거나 달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보셨지 않습니까 2024년도 1월 달에 대만 총통과 일법의원 여러분 선거에서 발을 정자를 크게 외치면서 두 번 외치지 않습니까 표를 표도 한꺼번에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투표함 속에서 끄집어내서 여러분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제시하지 않습니까 발을 정자 아주 훌륭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겁니다 2시간 걸린 겁니다 대만보다 우리가 조금 인구가 더 많을 겁니다 2시간 걸리는 겁니다 우리는 투표소가 18,000개고 대만은 14,000개인 겁니다 1만 4,000개의 공무원 교사 경찰 시민들이 여러분들 다 투입되고 2만 5,000명이 여러분들 자원봉사를 하는 거죠 아주 전형적인 분권화된 공정선거를 대만이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수준인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은 1977년에 저항하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이 저항하겠습니까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저항하겠습니까 저항 안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항을 안 할 겁니다 저항이 뭐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냥 물질로 보게 되면 대만보다 우리가 좀 앞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인 연령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마어마하게 낙후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예산도 낭비하고 선거마다 국민들을 고민을 시키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2시간 걸리는 겁니다 2시간 걸리는 선거에다가 개표기를 도입하고 개수기를 도입하고 투표지 분류기 전자투표기를 도입하고 전자투표기 제의용 컴퓨터를 도입하고 투표함을 이리저리 옮기고 다니고 제외국민투표 무슨 관내투표 관외투표 거소선상투표 제외공간투표 별걸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되가는 겁니다 지난해 1월 달에 대만의 여러분들 그렇게 개표가 그렇게 인기가 그랬으면 아마 80년대 대한민국이었으면 많은 신문사에서 여러분들 그런 특집을 만들고 기자들 몇 명을 파견해가 아주 심층치재를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대만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변질돼 버린 겁니다 국민들도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없고 그 다음 정치인들은 다 뭐죠 한통 속처럼 다 덮는 데 익숙하고 언론들도 전혀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상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고 하니까 그냥 자유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나라가 돼 버린 겁니다 직구를 지가 안 지키려는데 누가 지켜줄 겁니까 누가 지켜줄 거냐고 당신 참정권을 다 뭡니까 기계가 다 하는데 누가 그걸 지켜줄 겁니까 오늘 이렇게 이제 김미영 원장이 올린 페이스북에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네요 대만 타이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브리핑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미 자유선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유혈 없는 전쟁에 도입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왜 최고의 아군인 의사와 싸우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진짜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간당간당하게 남아있는 의로제들 왜 이 중대한 선거 국면에 흔들고 있습니까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에 있는 위조 방지 장치가 작동 안 되는 이상 사전선거 여전히 위험합니다 이건 왜 다들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뭐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니까 폼을 잡든지 아니면 뭐라고 해외 순방을 하시든지 뭐라도 해야 되니까 뭐라도 하기 위해서 선거 전에 뭐라고도 의사들하고 한 판 승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참 뼈 아픈 부분은 우리가 이미 자유선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이미 자유선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지키려고 안 하면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지금 와가지 여러분들 유엔의 감시단 파견해달라고 할 겁니까 유엔의 감시단 파견해달라고는 1948년도 5월 10일 총선 정도면 충분한 겁니다 지금 70년 80년이 흘러가지고 지금 유엔 감시단 파견해서 선거해달라 어떻게 그렇게 이런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합니까 아주 짧은 글이지만 김연 원장이 아주 정곡을 찌렀네요 우리는 자유선거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걸 다만 많은 사람들이 애써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뭐 보려고 하지 않는데 뭐 어떻게 여러분들 내가 강요를 하겠습니까 사전투표지 발행권과 처분권을 마음대로 갖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소한의 위조방지장치인 투표관 도장도 못 짓게 하고 인쇄해버리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막으려고 하지 않는 정치인들이나 지도청도 부패했지만 이게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50보 100보인 겁니다 정치인들만 나무랄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양리림 리진섭님께 3.15 부정선거 때의 정신은 다 어디 갔을까요 어제 엊그제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다 편하고 1960년대 한국인과 지금 한국인은 판약이 다른 거죠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겁니다 그냥 다 변해버린 겁니다 사전투표지를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고 사전투표 용지에다가 수없이 인쇄가 뭡니까 수천장 수만장 수십만장 수백만장을 발행할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자고 하니까 아니 인쇄하는 거나 개인 도장 찍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시간 걸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막을 길이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행편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성인데 신속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선관위 공무원들 보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똥오줌을 구분 못하고 사니까 선거에서 한 시간 빠르면 뭐하냐 이야기죠 두 시간 빠르면 뭐하냐 이야기죠 정확해야죠 오늘 김미영 원장이 대만 방문기를 짧게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고 자 이제 한번 제외 동포들을 얼마나 우롱해왔는지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야 h님이 이제 전수조사를 2016년 총선 그리고 2020년 총선 2022년 대통령성을 다 분석한 거 아닙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집 제외국민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이름만 2012년 총선에서는 제외국민투표가 아니고 국외 부재자 투표인 겁니다 그러나 뭐 비싸일 겁니다 2012년 총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차익값의 평균값이 플러스 14.02%입니다 최대치는 대구 달성이 44.15% 최소치는 광주 남구의 마이너스 10.5%입니다 14.02%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외국민투표 득표율이 더불당 후보가 전국 평균으로 당일투표 득표율보다도 14.02%가 많다는 겁니다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외국민투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율 격차가 14% 격차가 나는 겁니다 그거는 조작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세누리당은 마이너스 10.61%입니다 제외국민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도 10.61%가 작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외국민투표율은 조작을 하지 않은 표를 훔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일까지 꼭 했던 일이 2016년 총선과 2020년 총선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더불당은 차익값 평균값이 2016년 총선에서 플러스 23.21% 세누리당은 마이너스 16.58% 기타는 마이너스 5.78%입니다 전부 다 손을 대었을 것이다 2020년 총선은 23.39% 더불당 후보가 국힘당 후보가 마이너스 20.04%입니다 어마어마한 격차가 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러분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2012년 총선부터 2020년 총선까지 제외국민투표 일명 국외 부재자 투표는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크게 차익값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jih님께서 그려주신 그래프가 전국입니다 전국을 보시게 되면 이게 전국의 여러분들 선거구입니다 수평축이 수적축은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차익값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 이 위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익값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거의 플러스입니다 선거에 관해 특수지역인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에만 여러분들 일부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있지만 전부입니다 득표소를 조작하지 않고서는 표를 넣어준 겁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에다 표를 넣어주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발견입니다 이 사람들이 2012년 총선에서 손을 댔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물론 2016년 총선했고 국외 부재자 투표는 당연히 손을 댔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거의 한 군데도 없네요 마이너스 값이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여기가 더불어민주당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표를 더해줬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게 2020년도 총선입니다 뭐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여기 전라북도에 한두 군데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전부 다 국외 부재자 투표가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더 큰 거죠 소를 만지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기가 찬 일이 나온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시려면 2012년하고 2016년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2012년하고 2016년 더불당이 차이값인 위하고 더불당 차이값인 밑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울 정도로 동전을 던지면 뭐죠 동전을 던지는 비유해야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선거구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한 250개 정도 되는 선거구다 이렇게 하면 250분의 선거가 선거를 치렀을 때 그 선거마다 꼭 같은 현상이 일어날 확률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2016년하고 2020년 총선입니다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는 겁니다 2016년 총선에서는 관내 사전투표만 전국적인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관내 사전투표 거소선상투표 이런 걸 다 했고 관내 사전투표만 일부 지역에서 했고 2012년도에는 국외 부재자 투표를 집중적으로 했네요 그러니까 이 선관위의 전현직들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들은 이 관련된 걸 잘 알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2012년도에 선거를 이렇게 만들고 제가 작가적 상상을 동원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선거를 장악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2012년부터 15년 사이에 완전히 선거제도를 다 바꾸어 가지고 이제 국외 부재자 투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투표 관외 투표 거소선상투표를 다 손아귀에 진 겁니다 문상부 씨 김용희 씨 이런 분들이 선관위 사무총장 사무차장을 할 때 다 이 작업들을 마무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10년 이상이 되는 거죠 아주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1987년도에 구로구에 여러분들 투표함 사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재자 투표를 조작을 한 거잖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경찰의 선관위를 쫄쫄 따라다니면 된다 이게 서울법대 출신의 판사 출신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수준인 겁니다 열도독을 어떻게 잡습니까 사박 5일 사이에 잠도 안 자고 이러면 쫄쫄 따라다닐 겁니까 이상민 장관님 사박 5일 사이에 잠도 안 자고 이러면 늘 계속 이러면 총들고 쫓아다닐 겁니까 핵심은 사전 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 투표자수를 만드는 거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핵심을 그렇게 딱 잡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뭐 다 오늘 여기 보니까 박주연 변호사가 결국 경찰 따라다닌 것 외에는 이루진 게 없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경찰 인력 배치를 감지덕지해야 되는 우스강스러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만 선관위를 살펴보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현실이 서글프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박주연 변호사가 이번에 여기에 대만에 함께 가 가지고 느낀 소외를 김미영 원장하고 또 다른 소외를 소개하는 겁니다 대통령과 행정안정부 장관의 요청도 묵살하고 거짓말하며 전자개포기 조작과 투표관리관 도장 위조와 이미지화, 투표지 위조,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 계속 유지하며 부정선거 강행을 예고하는 선관위에 대해 아무것도 못하는 현실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선관위 사람들은 끄떡 안 하겠죠 국민들은 찍소리 안 할 거라 알기 때문에 언론들은 쪽소리도 안 할 거고 대통령은 흙소리도 안 할 거고 11번 했는데도 여러분들 뭐죠 수사 한 번 안 받고 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세상이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100% 안 하겠습니까 박주현 변호사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결국 경찰 따라다닌 그 외에는 이루어질 게 없네요 경찰관이 쫄쫄쫄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나라가 망가지도 어떻게 이렇게 행편없이 망가지는지 도둑놈들이 큰소리 치고 이러면 다니는 세상이 됐으니까 도둑놈들한테 행안부 장관이 뭡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될 판이니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세상이 됐으니까 생기기는 잘 생기셨네 박주현 변호사 대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는데 1시간 2시간이면 끝납니다 끝날 수밖에 없죠 수천장일 테니까 한 장소마다 수천장씩 만 4천개씩 이러면 하니까 금세 끝날 거 아닙니까 투표지수가 10장 많이 나오는 일이 있으면 어찌 됩니까 교부한 투표지수보다 투표자 수가 더 많은 겁니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대만 선관위 직원들 어리둥절 미션 임파스블 한 군 천장 넘게 나와도 다 덮었습니다 대만 국민당 타이중 시당위원장 선거 무효소송 1심 2심 통틀어서 1년 내에 해야 됩니다 변론기를 한 번 잡는데 1년 넘게 걸리는 나라와 비교됩니다 대한민국 너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망가진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더욱 여러분들 참 극한 것은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더 큰 이야기이고 국민들 가운데 특히 젊은 분들이 전혀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비하면 다른 모든 문제들은 다 그냥 조족지열인 거죠 다른 모든 문제들은 그냥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과한이 아닌 겁니다 정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참 인천 YMCA 관계자들이 다리를 낳아가지고 한국의 선거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연구해 오신 분들이 대만을 가셔서 직접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선거가 어떻게 된지를 이렇게 알게 된 내용들이 지면으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참 도움이 되겠네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2012년 재외국민투표부터 손을 댄 겁니다 그리고 그 재외국민투표에 손을 댔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선거를 조작하는 기술과 경험이 축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제 2016년 전수조사에 의하면 관내 사전투표는 제주시 강원도 충청북도 등 특정 지역에 국한됐고 그러나 나머지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다 조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광범위하게 실시가 됐고 2012년도에 부재자 투표가 조작을 한 겁니다 2012년도에만 부재자 투표를 조작한 게 아니고 그 부재자 투표가 1987년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대만식으로 만 8천 개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마치고 나면 직후에 바로 현장수계표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가 힘들고 지금 시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반드시 찍도록 해야 되고 그 도장은 사전에 등록하지 않고 투표 당일 날 아침에 투표록에 도장을 날인하는 식으로 가름해야 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 관리할 수 없도록 그게 1996년부터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침에 등록하지 않고 투표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투표록에 찍는 겁니다 이게 정본입니다 그 방법을 도입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위조투표지 제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중심에는 유령 사전투표자살을 부풀리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불당 후보한테 다 넣어주는 전산조작 그다음에 실물투표지 투입 그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4월 10일 총선에 사전투표장을 직접 방문한 투표자 수를 개수 카운팅하는 일이 반드시 관철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번에 또 합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거를 대통령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도리가 아니고 그걸 이상민 행안부 장관께서 의도적으로 그냥 누락시키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홍명표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한 30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 사이라도 이 투표자 수 사전투표자 수를 모르고 선거를 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참 이 선관이란 조직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이 뭐 어마어마한 이런 짓거리를 해온 겁니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짓들 해온 거죠 그래서 낙담할 필요는 없고 계속해서 발신하고 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